삼성중공업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업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12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13% 하락한 7,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대비 약 9.7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8월 2일 9,47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월 6일 4,79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2일 4,96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12월 19일 11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3.5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4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63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28일 가장 많은 4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6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05%에서 약 19.9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0월 6일 약 20.8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3월 27일 약 14.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조원이며 2015년 9조 대비 약 마이너스 25.7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815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87.9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52%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14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82.2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8%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2.33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0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64.4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79배이며 지난 2015년 0.59배에 비해 약 205.3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29% ROE는 마이너스 5.55%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6조 9,432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4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7조 2,10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8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15억 6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4위, 코스피 종목 기준 810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147억 5,4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5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1,000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1,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0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1,000원에서 11,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340원에서 7,89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중공업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정한의 예측 주가도 현재는 이 날의 추세 전환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